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 어 시청자 분이 저에게 기니 고민 하실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채팅창을 요걸 복사를 할게요 고민사연 우리 김운기 님은 고민사연인데 잠깐만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 자 요거 거든요 운기 님이 어 저에게 기니 뭐 고민을 상담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무리하게 여러분 게임 보시는거 좋아하지만 무리하게 제가 시간을 여러분도 양해를 부하고 이렇게 고민을 고민 상담을 하게 된 점 여러분한테 좀 어 양해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걸 안해주고 넘어가기엔 저도 쉽게 가지고 아니에요 아 공연성이 제일 중요해요 공연성이 자 그래서 우리 김운기 님의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적어주신 것 같은데 어 사실 저는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 목표는 박사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대학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때 제가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와서 제가 과연 학자의 길이 적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박사 과정을 그만둘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네요 본인은 여기에 정말 신학의 뜻이 있어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서 박사 과정까지 마쳐 가지고 교사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나름 내가 정말 이 과정을 위해서 정말 충실히 내 몸을 내 사력을 바쳐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생각했던 것과 성적이 안 좋게 나와 가지고 학자의 길이 맞는지 고민을 하게 됐다 도중에 박사 과정을 그만둘다 아 참 이게 내가 좀 건들기 어려운 사이인데 근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제가 팩트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김웅기님한테 이런 고민을 올려주는지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박사관도 뭐 하실거에요? 웅기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박사를 관도 뭐 하실거에요? 박사가 관둘 때 내가 따른거 해야지에 대한 차선책이라도 어떻게 마련을 해놨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데도 성적이 안나와서 에이 관둬버릴까 이런 생각 하시는거에요 의중을 알고 싶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롱스톤인 생각을 존중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길을 택했다는 것 자체가 그 신학이라는 학문의 매력을 느끼고 보통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돈과 명예 출세를 좀 어느정도 비운 상태에서 해야되는 학문이 아닌가요? 뭐 신학이나 철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해가지고 뭔가 아 돈을 많이 버려야지 출세하고 말거야 아니면 정말 남들한테 인정받고 신망받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고 이런 어떤 객관적인 어떤 어떤 무력을 버리고 그냥 정말 이 자체가 좋아서 하게 되는 학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신학 자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게 뭔가 틀린건지 운기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과정을 밟으신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남들보다 출세하고 싶고 빨리 일찍에 내가 돈 부르고 싶고 이랬으면 제가 봤을때 이 과정을 처음부터 뛰어들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일반 사람들처럼 빨리 돈 물어가지고 뭐 내 집만연하고 뭐 차 세차 뽑고 여자친구 만나고 이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비슷한 또래 젊은 생각할 것 같으면 이 과정을 처음부터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여기에 뜻이 있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대학교 수까지 거의 박사 과정까지 거의 마친 상태에서 이걸 했다는 거는 남들이 어떤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그 나이 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무지적인 욕심에 크게 관심이 없고 나는 이 자체가 좋아서 현재까지 학문을 공부하고 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웅기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과정을 할 때 주변에 뒷바라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 사람들 나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 사람들 나갈 거란 거 알고 있어요 다시 게임하면 돼 게임 다시 하면 됩니다 사람들 나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이걸 간둔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나가네? 어? 사람 빠져 나가네? 아 그럼 끊을게요 게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일단 내가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사람들이 나가건 안 나가건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했으면 끝까지 봐야죠 끝을 봐야죠 저 중국 주재원 7년 하다가 한국 들어왔는데 그때는 일하는 하루하루가 괴로웠는데 지금은 적성이 많은 일하고 있어요 연봉이나 조건은 주재원 할 때보다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는 안 받고 삽니다 진짜 적성이 맞다면 몇 년 더 해보세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적성이 맞는지 알기 위해 어 일단은 저는 계속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잠깐만 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교수까지나 박사 과정까지 되면 이 돈이 금년적인 부분에 상당히 돈이 많이 지불이 될 텐데 그럼 그 과정은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실 거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후원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 별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 부모님이라던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제가 기댈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알바를 했다거나 아니면 일을 해서 거기서 버는 돈으로 그 이 박사 과정 밟은 가정에 학비를 됐다는지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웅기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박사 과정을 하는데 뭐 집이 좀 집이 견제적으로 어렵다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거나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 왜냐하면 박사 과정까지 했다는 거 저분 좀 나이가 좀 있으시단 얘기에요 30대 넘었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박사 과정까지 했다는 거 최소 못해도 30 초반 아니면 중반이에요 맞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럼 사회의 어떤 갱전적인 관념이나 그거 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아무리 그 내가 좋아서 한 일을 하더라도 만약에 집이 뭐 현편이 어렵다거나 대출금 갚아야 될 게 많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뭐 저녁을 채워가지고 일을 못하신다거나 내가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된다 이러면 아 아 교회에서 하면 등록금 내주고 있다고요 음 어 그러면 이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해결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들은 각가지 어떤 등록금이나 어떤 그 거기에서 드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등록금 내주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네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왜 님한테 등록금을 주겠습니까? 반대로 교회 입장에서 운기 님한테 왜 전적으로 등록금이 돼줄까요? 아니 박사 가정이에요 박사 가정 아 대학원 가정이네 대학원 가정 제가 잘못봤네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돼 교회에서 그 수많은 사람도 있는데 운기 님한테만 등록금을 대해주고 있다 교회 입장에서 교회에서 다니는 어떤 신도들 입장으로 봤을 때 운기 님은 상당히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교회에서 잡는이나 잡포가 더 많이 해주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그 이 박사 과정까지 되는 어떤 전적인 과정을 교회에서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말은 뭐냐 하면 님이 가능성이 있다는 걸 교회 측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게 아닌가요? 그냥 저거 아무나 한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입장에서 뭐 장노나 목사들이 봤을 때 아 이 친구 이 김욱 이 친구는 아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 있으면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이 신학이라는 거 정말 다른 젊은 친구와 다르게 물질이라는 어떤 집착도 별로 없고 정말 정말 그 그 나이 때 어떤 젊은 친구들과 다르게 정말 순수하고 열정이 가득한 친구구나 이런 친구를 이런 친구가 이런 친구가 참 그 학문을 잘 밟아 가지고 이 교회나 신학 쪽에서 큰 인물이 될 사람인데 우리가 가만 두어 봐선 안 되겠네 정말 도와줍시다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닐까요? 웅기 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잡니를 봐주고 있다 하더러 등록금을 전적으로 대주고 있지는 않 등록금을 재원적으로 대주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내 주변에 난 그런 얘기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보통은 없어요 이러면 사례가 없어 근데 교회에서 이걸 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은 교회에서 웅기 님한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크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리고 웅기 님한테 거는 기가 크냐 웅기 님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어떤 그 나이 때 생각하는 어떤 청년들과 다르게 어떤 이 신학에 대한 열정과 어떤 그 배움에 대한 어떤 투지가 강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민주를 밀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박사가 좀 그만두는 건 그분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만약 성적이 안 맞아서 내가 박사가 좀 간두게 되면 그렇게 열심히 무신 양면으로 지원했던 사람들한테 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웅기 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냥 이의 없이 이의 없이 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뭔가 사람은 뭔가 이렇게 뭐 챙겨준다 아니면 뭐 지원해 준다 그런 거는 다 조금 조금씩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님이 이게 간두게 되면 교회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게 됩니다 이게 그것까지 포함하셔야 돼 그냥 내가 이게 적성이 안 맞아 내가 이게 공부가 막 성적이 안 맞고 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간두는 그냥 단순히 그런 간두는 게 아니에요 웅기 님은 왜냐 이미 내가 공부를 하면서 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간두는 순간 그분들한테 적지 않은 실망을 끼치게 될 겁니다 부모님 플러스 교회 관계자 분들한테 교회의 어떤 식구들한테 이 같이 안고 있는 걸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웅기 님 이 대학교 공부라는 게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일반 중고등학교 공부랑 달라요 대학교 대학원 공부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대학교 대학원 나오시면 아실 거예요 대학교는 이미지 싸움 이미지 얼마나 그 전공 교수나 존경 교수들한테 이미지가 좋게 나왔냐 이뻐 입 빨린 소리 잘하냐 아보 잘 떠냐 잘 눈에 띄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지 베이킹 잘하고 이미지 베이킹 잘하고 교수한테 이쁨 보이고 교수한테 이미지 좋게 나가면 그냥 점수 내가 좀 좀 덜 적어도 잘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대학교 대학원 내가 봐도 신학인 이 힘이 더 많이 작용할 것 같아 그 전공 교수한테 얼마나 잘 보였느냐 얼마나 충성과 맹세를 바쳤느냐 얼마나 이미지를 좋게 받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순수한 필기 성적보다도 순수한 시험으로 보는 필기 성적보다도 그냥 평소에 이 교수한테 얼마나 잘 보였고 얼마나 대화를 많이 했고 얼마나 이렇게 싶어 이렇게 이렇게 잔심부름이나 어떤 뭐 얼굴을 많이 비추었는지 저 여기에서 약간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교 나오신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이건 대학교 공부라는 게 학점이라는 게 근데 무조건 뭐 어 무조건 뭐 그때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장학금 받는다 보장이 없어요 물론 장학금 받는 사람들이 중간 기말 열심히 해서 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치는 거 이상으로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 교수한테 알랑방골이 잘 낍니다 학과장 교수들한테 정권 교수나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대학교 나오신 분도 한번 그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하신 말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테마케 같아요 아 테마케일 수도 있겠다 이게 전공이 다 다르고 대학교가도 마다 다 룰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하나 더 만약에 님이 이번에 성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 성적에 대해서 물어본 적 있습니까? 대학원 갔을 때 그 즈음에 다른 사람들이 성적이 얼마나 나왔을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잘났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비둔비빅하게 나왔는지 아니면 못 나왔는지 에 대해서 한번 점수를 교환해본 적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님이 성적이 몰랐는지 알죠? 대학교 성적은요 절대 대학교 성적은 상대평가입니다. 만약 그 교수가 A를 주기 정말 싫어한다고 하면 A 한면만 주고 나머지 전부 다 CD 줄 수도 있어요. 교수 이게 대학교 학점은 순전히 교수 정권이기 때문에 교수가 굉장히 어렵게 난 학점 웬만하면 A 안 주는 사람이라 하면 A 받는 사람이 대학원생 중에 학부생 중에 한 명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해라는 게 심해요. 교수 중에 막 점수가 엄청 짠 사람도 있어요. 꼰대 같은 사람들 꼰대 같은 사람들은요 A 주는 거 자체를 정말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A를 받게 하는 거 자체를 용납 안 못하게 하는 사람들 B만 B뿔 주는 게 제일 잘 나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조건 A가 나와야 A가 나와야 무조건 잘한 성적이 아니에요. 전 자기 의사 자기 의지를 되게 중요하게 봐요. 남이 도와준 게 정말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그 정도로 좋아질 정도면 본인이 남에게 보여준 모습도 있고 가능성이 있고 본인 의지도 있었으니 도와줬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 성적이 좀 낮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용기님이 여기 이 학신학에 대한 어떤 약간 완벽주의가 있어요. 이 짧은 사연에서 느끼는 거는 내가 이만큼 해서 그 성적이 반드시 나와야 돼. 약간 그런 감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 그런 사람들은 있죠. 공부 정말 잘하는 애들 보면 시험이 어렵게 났고 쉽게 났거든요. 난 무조건 95장 이상 맞아야 돼. 난 두 개 이상 틀리고 넌 용납 못해. 짝꿍이 그랬거든요. 짝꿍이. 제 짝꿍이 그래서 중학교 때 전기 1등 했거든요. 걔 같은 경우에 성적이 정말 진짜 완전히 불 족같이 냈어요.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족같이 냈는데 80점 이상 넘은 애들 없어. 걔만 92년 나왔어. 시험 진짜 못해라. 두 개 틀렸다고. 진짜 내 보너 앞에서. 나는 그때 50점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쉽게 나왔고 어렵게 나왔고 더럽게 나왔군간에 나는 무조건 그 속에 목표하는 그 성적과 어떤 학점이 나와야 돼.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신학 여러분 신학 시험 같은 게 왠지 오픈 테스트가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반해서 제가 막내 막내이거나 다들 나이보다 저보다 많으신 분이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웅기니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한다는 자체가 절박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웅기니보다 웅기니도 절박하겠죠. 당연히. 당연히 절박하겠죠. 웅기니보다 훨씬 더 절박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신학은 더. 그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다거나 부모님이 막 반대 급부를 무릅쓰고 막 진짜 사생결단하듯이 공부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웅기님 아셔야 되는 게 웅기는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왜냐 신학 공부하는 사람 중에 신학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부모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툭하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 중에서 갑자기 아 나 교회 뜻이 있어가지고 신학 공부할래. 갑자기 부모님이 저 종공 바꾸고 신학 학교의 길로 들겠습니다. 학비 좀 대해주십시오. 과연 우리나라 부모님 중에서 야 그래 니가 한번 해본다니까 한번 우리가 좀 지원해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님이 몇이나 되겠어요. 절반 이상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절반 이상은 야 우리가 이만큼 길어졌으면 되지 야 뭐 뭐 교회 신학 배움데 니 목사된다고 어 니 그거에서 밥 어 야 사내자식이 너 그거에서 밥 벌어 먹는다 생각하냐 어 어 부모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등도꾼대지고 오냐오냐하니까 뭐 어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해서 해주는 건 고맙게 생각하네 이런 대답이 들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그 신학 대학교 나온 사람들 중에 우리 운기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환경이거나 주변에 반대급부를 무릅쓰고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핍해 있는 사람들 빚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훨씬 더 많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절박한 사람들이 많아요. 훨씬 더 그분들은 아마 자기 어떤 사비로 분노금을 낸다거나 아니면 그 사비 낼 돈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돈을 빌려서 낸다거나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운기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젊고 나이도 훨씬 젊고 그리고 주변에 전폭적인 지원도 받고 있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분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운기님?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주변에 넉넉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주변에 뭔가 반대의 어떤 그 반대의 외압이 있고 뭔가 약간 사생결단한 제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있었거든요. 한 30대 그러면 님은 그런 거 생각하면요. 운기님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이런 고민을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잘 안나왔다? 근데 성적이 안나왔다고 해서 대학교 석사과정 못밟게 합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성적 안나왔다고 야 너 이번에 성적 안나왔으니까 너 목사하지마 당장 따는 거 해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성적이 못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뭐 완전 바닥을 쳤다거나 완전 뭐 학사경고를 말할 정도로 그 정도 아니잖아요. 학점은 나오잖아요. 졸업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학점이나 기본 요건은 채우고 있잖아요. 그냥 본인이 내가 예상한 어떤 성적에 비해서 약간은 미달돼서 나기 때문에 그걸 만족을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수고 고생하십시오. 네. 따지고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옹기니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 안나온게 성적이 안나온게 대학교 졸업 그러니까 박사과정 관련된 데는 그냥 크게 근데 이 성적이 뭐 완전 바닥을 친 게 아니잖아요. 옹기니 성적을 보는 편이긴 하겠죠. 근데 이게 뭐 한번 안나온다고 계속 안나온 것도 아니고 물론 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한번 이렇게 엎어졌다고 해서 막 영영 못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본인이 느꼈을 거예요. 맞죠? 이 과정이라는 게 그냥 시간만 이렇게 채우고 이 수학자만 채우면 그냥 석사 달아주고 박사 달아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를 만만해 볼 시험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느꼈을 거예요. 더 빡세게 해야겠구나. 내가 보기와는 다르게 너보다 더 절박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건 이번에 확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방법은 이겁니다. 뭐냐면 똑같이 열심히 하세요.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요. 일단은 내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침묵을 좀 도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를 좀 공유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학이라는 게 물론 대학원 가는 이유가 물론 학문 쌍기와 가는 것도 있지 인맥 하려고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신학도 저는 약간 인맥이 좀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맥을 좀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공부하다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학원은 좀 대학교라 틀린 게 대학원 가는 사람 중에서는 일하고 이제 뭐 가게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요. 그 아니면 뭐 이거 저거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신학을 하려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순수하게.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여기저기 인맥을 쌓으려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학원 가는 사람들은요. 뭐 신학은 얘기가 틀리겠죠. 아마. 일반 뭐 경영 대학원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뭐 자기가 진급 목적이고 대학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좀 사람들의 어떤 겸을 엎으려고 간다거나 그런 사람들 좀 있거든요. 비싼 돈 내고 그러면 님은 일단 공부는 똑같이 열심히 하시고요. 일단 주변에 어떤 그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왜냐하면 이게 나중이를 위해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신학 같은 경우에 교회 목사 같은 것도 교수 같은 것도 나중에 교수가 될라고 하면 인맥의 힘이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대학교수가 실력으로 뽑는 게 아니거든요. 인맥이 나중에 나 대학교수 되려고 하면 인맥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뭐 독거다이처럼 뭐 도 땄다 보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사실. 열심히 하시고 주변에 공부하시는 그 학우분들 뭐 형님분 되겠죠. 형님 형님분 되시는 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고요. 뭐 밥도 같이 먹고 해가지고 밥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아니 모임도 좀 하시고 교회에 원래 모임 자주 하잖아요. 모임 같은 것도 좀 하시고 그리고 교수님하고 좀 친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하고 이제 수업하고 나서 교수님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좀 다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이런 고민 그리고 내가 중요한 거 얘기해줄게요. 웅기님 하나도 얘기해줄게. 이거 한번 마칠게요. 이런 거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야죠. 이걸 내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핵심을 집었네. 이걸 저한테 물어보기 먼저 물어보기 보다 이 전공 대학원 고수님한테 물어봤어야죠. 매번 질문한 편이라고요? 그렇구나. 아 어 쏘지안트 주너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냥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웅기님 그냥 똑같이 공부하시고 똑같이 공부하시고 똑같이 하세요. 충실히 하고 계시네. 충실히 하고 계시네요. 똑같이 공부하시고 똑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웅기님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봤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적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멘탈 성적에 대해서 성적이 잘못 나왔다고 해서 적게 나왔다고 해서 부담 갖지 않는 멘탈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뭐 학점 좀 늦쩍게 받아서 대학원은 어떤 석사학위를 좀 늦게 받을 수도 있고 박사학위를 늦게 받을 수 있어요. 왜냐 님보다 훨씬 더 절박하다거나 어 님보다 훨씬 더 절박하다거나 아니면 님보다 더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수라고 하면 당연히 본인보다 절박한 사람이거나 절박하다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점수를 잘 주겠죠. 이분들 미래가 달려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님은 젊은 가운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죽지 마시고요. 항상 공부하실 때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감사해야 하세요. 님처럼 이렇게 교회 측에서 이렇게 무신 양면을 지원해주는데 없습니다. 교회 어 물론 이것도 경쟁이겠죠. 생각해보세요. 운기님 이것도 나름 경쟁이에요. 석사 따고 박사 따고 어 석사 따고 박사 따고 이것도 경쟁이죠. 어떻게 보면 신학이 더 치열한 경쟁일 수도 있어. 공부도 이래든 이상 뭐든지 시간만 때운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대체할 수 없는 인력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정진해 나가는지 아니냐의 문제 같아요. 끝이 설령 무덤이 되지라도 저도 제 뜻과 무관한 것을 한 번 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데 있습니다. 친데요. 하지만 결국 시간 지나서 결국엔 고유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관련에 도닥했죠. 그러니까 본인은 다 좋아요. 적성도 좋고 이것도 학문도 마음에 들고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원도 받고 교회의 전폭적인 지원도 받고 있어요. 그만큼 이면 어떤 신학 쪽에서 큰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큰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내가 견뎌야 되는 어떤 하나의 가정으로서 앞으로도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시장이 또 닥쳐올 수 있습니다. 닥쳐온다 할지라도 꿋꿋이 견뎌내고 난 이거 난 이게 인생의 전부야. 나의 데스티니 나의 운명이야. 나의 데스티니션 나의 목적지는 여기야. 생각하시고 꾸준히 정진하십시오. 성적 못 나와도 또다시 잘하면 됩니다. 어 나는 폭주기관차 멍추지 않은 폭주기관차처럼 꾸준히 잘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 같네요. 내가 목사가 된 기분이네. 방금 멘트는 진짜 목사 같았다. 인정. 여러분 인정하세요? 돌목사 네. 좀 도움이 됐습니까? 운기님? 제가 운기님 때문에 시청자 170명은 바꿨어요.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운기님 운기님 님 때문에 제가 시청자 170명은 바꿨어. 지금 아까 310명까지 있었어. 근데 이거 고민사연한다고 170명 180명은 밥 바꿨네. 어? 운기님 크게 크게 내한테 빚졌다. 크게 빚졌어. 내한테 엄청 빚졌다. 내한테 이거 어떻게 갚을래요? 진짜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여러 가지 고민사연을 거쳐보고 해보다 보니까 이게 혼자서만 생각하면 이게 혼자서만 생각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한테 어떤 고민사연을 알려주는 건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거고요. 새해 첫 번째 어떻게 새해를 다가왔을 때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나마 짐을 더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운기님 고민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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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